안녕하세요 마을린 시겸 작가 노멜라 입니다 드디어 박스가 도착을 해서 열어보려구요 티셔츠 보내주셨어요 저는 두개를 써 봤어요 no vote no voice, no vote no note 음표가 없으면 음악이 될 수 없듯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뽑기를 이게 얼마만에 해보면 뽑기일까요 아이고 아 어떡해 처음부터 망했어 투표 마클을 붙여볼게요 물티슈로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세요?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행복한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세요 4월 15일 투표하세요 시간이 없으시다구요? 4월 10일과 11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전 신청 없이 사전 투표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표자를 뽑으러 갑니다 꼭 투표하세요 학습지 위작용 이제 조업이 구체적인